안녕하세요 골수에픽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자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보안권에서 혼수세를 보인 가운데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만이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고용 지표를 한 달 앞서 가늠해 볼 수 있는 8월 민간 고용이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밉돌았고요. 또 이에 따라 연준이 어떤 기조를 보일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현재 양 시장 분위기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비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한 뒤 낙폭을 더 확대하면서 0.73%의 낙폭으로 3,18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거래에만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3거래에만의 매도에 나서면서 현재 3,600억 원 이상 팔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 개인의 매수세가 5천억 원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오늘 9월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강부하권까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0.02% 오른 1,04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밀려서 상승폭이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개인은 최근에 코스닥 시장 연일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는 크게 봤을 때 친환경 에너지 분야 내에서 순환매가 활발한 모습입니다. 일단 2차 현지 주들은 확실히 그동안 뜨거웠던 열기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원전 관련 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의 알루미늄과 철강 같은 원자재 관련 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수소 섹터 내에서 순환매 찾기, 수혜주 찾기가 활발한 모습인데 일진 하이소루스는 오늘 상장 이튿날 2%대 상승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장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개별주 가운데에서는 오늘 카카오뱅크의 낙폭도 두드러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IT나 자동차, 2차전지 등 대형주들이 좀 밀리면서 코스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 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주식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TV나 이데일리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방송하기 전에 다 보셨겠지만 뉴스가 크게 딱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뭔가 큰 뉴스라든지 큰 이슈라든지 시장에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그만 뉴스들, 예를 들어서 어제 원전 관련돼서 나온 뉴스들, 탄소 관련돼서 나온 뉴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큰 뉴스들이 없기 때문에요. 종목 자체가 지금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봤을 때는요. 미국 증시랑 중국 증시 두 개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며칠 연속으로 계속 신고가를 경신했다,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움직이면 0.03% 상승했는데 움직인 경우도 있고 0.1%, 0.3% 이 정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나스닥은 올라가면서 다운이 떨어지거나 다운이 올라가지만 나스닥이 좀 주춤하거나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반대로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랑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이랑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 증시가 좋았다가 지금은 좀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큰 전환점이 환율인데 우리나라 환율이 1,170원, 1,180원 이렇게 됐을 때는 미국 증시가 좋았다가 지금은 1,160원 좀 하위하면서 반대로 좀 오고 있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잭슨홈 비팅 이후에 달러 강세가 좀 꺾였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경기 둔화 우려도 조금은 좀 씻을 수 있을 만한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신흥 국가들 중심으로 오히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낫다라고 생각한 자금들이 또 다른 수익을 위해서 투자체를 찾는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기대감으로 요즘에 외국인들이 조금 사는 측면들이 있는데 물론 오늘은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징을 보면은 오전에는 좀 팔다가 또 오후에는 매수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후장 가봐야 알겠지만 최근에 어떤 하루하루의 특징보다는 좀 전체적인 주간이나 월간적인 흐름상 그렇다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지금 당장 주도하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오늘 많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정책 테마주, 정치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정책이 나오면서 원전 예산이 늘었다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치인이 나중에 뭐가 되면 내가 이걸 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은 또 이런 해당이 되는 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꼭 이런 정책이나 정치 테마주가 아니어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탄소 나오면서 탄소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전지를 택했다 하면은 또 LG를 택했으면 LG 관련된 것들 또 삼성을 택하면 삼성 관련된 것들 또 삼성이 또 증설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도 있는데 물론 오늘은 2차 전지는 또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은 뭔가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고 수소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또 내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새로 조정되는 안이 또 발표가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또 위드 코로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또 전망이 나오면서 또 위드 코로나 관련 중들 뭐 CJ, CGV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행주도 마찬가지고요.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또 카지노주까지도 많이 올라오고 하다못해 식품주들에도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위드 코로나는 뭐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가격 변화가 큰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관심에 넣어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개별주 중에서도 몇 가지 뉴스가 자주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내일 사회적 거래두기까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이퍼링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자금이 신흥국에서 미국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는데 반대로 최근에는 국내 원달러 환율도 진정이 되고 뉴욕 증시는 잠시 주춤하면서 다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일단 시장 큰 이슈는 없긴 하지만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장세입니다. 개별주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는 가운데 최근에 위드 코로나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경제 재개 수혜주들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화입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수소나 방산 같은 계열사들 모멘텀이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도 5%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은 저희가 7월 21일 날 말씀드렸죠. 그 당시 3만 150원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사실 이제 두 달 남짓 때 기간 중에 이 정도 수익을 보여주고 이게 작은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이게 속을 시켜드리면서 저희가 제주사들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일진 홀딩스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 보여줬고 하나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을 저희가 한번 리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리뷰 드릴 때 전고점 인근에서 저항을 좀 맞는 구간이니까 절반 정도는 차익시전을 하고 절반은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 차트 한번 보시면 절반 정도 차익시전하는 구간이 제가 동그라미를 쳐 놨던 전에 고점 구간인데 현재 오늘 양봉은 그 고점을 뚫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신고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세가 이탈할 때까지는 남은 비중들은 기계 끌고 가보자 언제까지 끌고 가면 되느냐 11선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11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추세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쭉 끌고 가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결과적으로 뚫었는데 그러면 반을 정리하지 않고 풀비중을 갖고 있었으면 이걸 다 먹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대에서 매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수급의 싸움이거든요. 수급의 싸움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입니다. 일단 도달했으면 일부 차익시연을 하고 추가적으로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인지 돌파할 거다라고 100%를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밀려내려 와버리면 먹을 것도 못 먹고 계속 종국에 끌려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점 인근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살 때가 아니고 일부 정리할 때다. 돌파를 하면 남은 비중은 가져가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선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이탈 전까지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에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주식 뉴스들,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이번 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에 있을 온라인 강연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금요일 되면, 한 5분 4시쯤 되면 TV에서 볼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과 즐거운 이야기들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터넷을 보시면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혹하는 멘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100% 가거나 반드시 1000% 갈 종목들, 500% 갈 종목 다음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나 관에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HLB를 넣어 능가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될 것은 화려하게 포장지가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내실이 있는 것들, 내실이 있는 콘텐츠들 여러분이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을 늘려줄 수 있는 내실이 있는 강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 딱 장 끝나고 30분 있다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이번 주에도 유용하고 알찬 정보 내용들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오늘의 고수의 픽 종목도 본격적으로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이티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9월 2일자 고수의 픽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은 4가지 종목이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또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종목이 깁니다. 4번 종목이고요. 동으로 시작하는 총 7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 이름은 쉬우면서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름 구성이 굉장히 쉽게 쉽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일단 길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문제 풀어내는 답이 길면 어렵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9천 원대, 오늘 0.1% 정도 현재 상승이 나와서 9천 원 초반대에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업종 자체가 제약주입니다. 제약주이고 오늘 종목 이름에도 굉장히 밀접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의약품이 있냐라고 여전히 찾아봤더니 사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것들은 없고요. 실제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좀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약이 되게 많습니다. 마취제부터, 여드름 치료제부터, 소화제부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런 제약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더 유전자 치료나 신약이나 이런 데 관련되면서 이런 업종들이 좋았을 때 한 번씩 보는 그런 정도로만 봤지 어떤 약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봤던 종목은 아니니까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름 구성이 쉬우시니까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답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글자 수가 좀 많긴 한데 그 글자 사용된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충분히 친숙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 제약주다라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왔을 때지만 저희가 한 글자를 드리면 재미있는 오답을 만들어주는 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미있는 오답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재미있는 오답 중에 또 여러분들께 선정을 해서 재미있는 오답과 사연 이런 것도 선택되시면 저희가 USB 강연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못 볼 걸 본 것 같아서 아니요, 아니요. 오늘 1등. 오늘의 1등 오답 바로 나왔습니다. 동안 앵커 김동헌이 지금 유튜브를 화려하게 감싸고 있는데 제가 좀 동안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동안이기도 하지만 전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렇고 오늘 동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단 7글자의 종목입니다. 항노아. 아까 동안 얘기 나왔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항노아나 재생의학 사업 관련된 줄기세포 시장을 진출한 회사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항노아나 나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 그런 기능성 제품들을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여성분들, 피부 미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은 한 분 정도는 이 약을 우리가 이름을 알고 맞지는 않지만 접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최근에 경은진에서 CTC바이오다든지 삼진제약이라든지 이런 제약주들의 지분 인수를 하면서 요즘 최근에 M&A를 좀 활발하게 지분 인수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해서 소위 말하는 향후 먹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어렵지 않습니다. 동으로 시작하는 7글자의 종목이고 누가 봐도 제약바이오 쪽 섹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종목이고 앞에 있는 두 글자만 아시면 되실 거예요. 뒤 5글자는 누가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고 두 글자는 숫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글자에 1부터 9까지, 10까지 10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니까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동으로 시작하는 7글자의 종목 정말로 모르겠다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안 앵커, 김도훈 이런 것들에 나도 동안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사연을 보내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다섯 분께 저희가 일주일 동안 고수의 픽을 드리는 서비스 또는 한 분께는 저희가 USB 강연의 정상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장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공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사연들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이라는 말이 저를 칭찬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항노아 이거 얘기하려고 하신 거였군요. 아, 그 설명이었구나. 알겠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항노아 분야에서 줄기세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고요. 이름 힌트 두 번째 글자에서는 숫자 1, 2, 3, 4, 5, 6, 7, 8, 9, 5 중에서 한 개를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힌트까지 오늘 첫 번째 힌트를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재미있는 오답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연도 좋으니까 또 많은 참여해 주시면 다섯 분께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확인해 볼 문자는 2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CNC 인터내셔널 매수가 3만 8,550원에 비중 8%입니다. 오늘 추가 매수했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2만 8,900원인데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단가를 낮춰놓으셨다고 하네요. 어떻게 전망 볼 수 있을까요? 유회사 같은 경우는 색조 전문의 ODM 회사입니다. 아모레 포시픽이라든지 로레알이라든지 스타일란다, 클리오 이런 데다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실제로 화장품 중에서는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화장품 쪽이 확실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수익성이 좀 나는 걸로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드린 화장품을 매매를 해봤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소위 말해서 시장에 들어온 지가 안 돼가지고 추세가 조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정저점을 좀 형성을 하고 돌리는 자리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위드 코리아 시대가 되면 여행도 만약에 좀 가게 되고 백신 맞은 사람들 위주로 백신 여건 이런 얘기가 요즘 사그러들었는데 다시 한 번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 충분히 한 번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실적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사를 잘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한 144억까지 나왔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회가 영업이 98%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이 측면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나온 영업이익이고 나온 악재이기 때문에 없는 차트에 좀 반영돼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 어쨌든 전저점 25,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주고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추가 매수하셨는데 나머지 한 2% 정도는 10% 어쨌든 맞추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사시는 것보다 만약에 지금 장이 좀 변동성이 심하니까 한 2만 7,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에 만약에 22선이나 중단라인이나 전고점 바닥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한 번 정도 살 여러 건 좀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지금은 보유를 해보셔도 된다. 한 번 정도 정기 재개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 주시면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한 2% 정도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5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공업 매수가 8,800원에 비중 20%입니다.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인데 이 종목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인데 이 종목도 7,150원에서 지지가 나와서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8,000원 회복되진 않았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종목 자체가 요즘에 거래가 없습니다. 요즘에 거래가 거의 없어가지고 거래가 마지막으로 됐었던 게 3월달입니다. 지금 8월달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거래가 많이 나왔던 게 최근인 것 같잖아요. 날짜를 보시면 3월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뒤에 3월달부터 오늘까지 9월이 될 때까지도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나타날 만큼 거래가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뒤에 전체적으로 추세가 지금 안 좋아요. 그때 나왔던 이슈가 자동차를 실제로 주문으로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주변에서도 자동차를 주문을 했더니 계약을 했더니 빨라야 정말 빨라야 3개월이고 늦으면 6개월 이상까지도 9개월, 10개월, 1년까지도 있는 차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풀리려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여러 회사에서 감산을 이어간 것들이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어제 제가 시황 때도 짚어드렸던 이야기인데 어제 미국의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대주주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열심히 잘 팔아서 배가 부른 이 상황을 이제는 이제 고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대주주가 매도를 했을 거고요. 그러면은 그 뒤부터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내가 혼자 독식할 게 아니고 조금은 이제 풀려서 공급 완화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은 지금 당장은 좀 보유를 좀 해봐도 되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사실 지금 자동차 업종 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은 완전 미세하게 분할로 해서 매수해도 될 정도의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라고 보이는데 이분은 이미 지금 2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것만 좀 가지고 가시고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시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만 가져가시고 매수가 이상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의견 주셨고요. 좀 보유 좀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매수가 이상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38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NT 모티브 매수가 7만 7천 6백원의 비중 15%입니다. 처음 매수한 건데 매수 후에 계속 하락 중입니다.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자동차 부품주의인데 최근 한 두 달간 조정받았고요. 2분기 실적에도 안 좋았다고 하는 부분 좀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 괜찮을까요? 증권사 담당자 추천으로 샀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추천을 해주시는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을 한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준이 없으면 매매할 때 남들 누구를 탓할 거예요. 결국은 본인 돈으로 결과를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요즘 야간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도 종목산담 119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가 아침에 여기 오면 고향에 온 것 같은 기군입니다. 거기 전쟁터거든요. 제가 어제 종목산담 119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S&T 모티브입니다. 현재 구간 통상은 어제 밤에 추천드렸기 때문에 매수가를 다음 날 시초가로 잡거든요. 55,250원인가요? 55,200원이네요. 55,200원에 어제 제가 추천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올라갈 구간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좋은 종목 같은 종목도 어느 가격대에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7만 7,600원이면 저희 거의 고점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 7만 7,600원은 여기죠. 여기서 사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셨다는 얘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팅이 나갔던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현재 잘 가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슈팅 나와서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사는 매매는 없어요. 이거는 단기 매매를 하고 돌파 매매를 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추천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진짜 애널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매매를 좀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 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제가 어제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 480에서 인근 지지라인 구간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번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상반기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제부터 조금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했고 괜찮은 종목이고 모멘텀도 있는데 단기 낙폭까지 있으니까 지금은 사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번질 때가 아니고 주술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유해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티모티브는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8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미시스코 매수가 3만 1천 원의 비중 30%입니다. 손절해야 하는지 조금 더 들고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하락 추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만 5천 5백 원, 오늘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기차 관련 주로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종목의 정체성을 이뤘습니다. 정체성을 이뤘습니다. 원래는 반도체 장비주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판단하면 됐는데 예전에 이 종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이슈가 에디슨 모터스 인수권, 지분 인수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도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지금은 사실 전기차로 보는 게 맞아요. 반도체 업종은 사실 거의 영향을 안 주고 있으니까 이 종목 빠질 때 아예 반도체가 안 좋아서 빠졌다고 생각할 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전기차 업종이 대신에 또 최근에 좋았는데 이 종목도 못 올랐잖아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전기차를 완성하는 기업과 관련 있는 회사고요. 요즘에 전기차 업종이 좋았던 것은 배터리 관련 주들이 좋았던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세가 좀 안 좋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유상증자랑 관련돼서 노이즈가 많습니다. 이거 뭐 나왔다가 정정됐다가 이것이 또 정정되고 또 어떤 것들은 철회가 되기도 하면서 되게 지금 투자기 어려운 공간에 좀 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매수하고 나서 엄청나게 밀린 건 아니지만 좀 밀려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당장 뭐 손절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회사 내에서도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한 5%에서 6%는 조금 더 넉넉하게 한 2만 4천 원 정도 2만 4천 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등 나오면 해도 한 3만 4천 원까지는 금방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자리에 사실 손절이 고민되긴 하거든요. 지금 손절에 결정할 구간은 아니고 2만 4천 원까지만 딱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2만 4천 원까지는 조금 더 보유해 보셨다가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흐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 번 고수에픽 종목 퀴즈 2차 힌트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으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문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역시 사람들 생각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진 힌트 바로 보여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사진은 축구 선수시죠. 대박이 아버님이시잖아요. 저분의 이제 성함이 살짝 비슷합니다. 하나를 좀 빼주셔서 앞에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뒤에 저 프레프레탄 사진은 과수원인데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핀 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누구나 떠오르는 그 동요, 그 동요가 굉장히 문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동요와 비슷한 세 글자 또 역시 한 가지 받침을 빼서 앞에 세 글자 딱 넣어주시면 오늘 정답 쉽게 유추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진 힌트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저는 이제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오답들이 많습니다. 동치미 막국수 나왔고요. 오, 맛있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동한미인 김동원에 이어서 동한이냐 김동원까지 나왔습니다. 물음표로 동한이냐 이렇게 물어 없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죠. 이게 조명과 화장빨일 수도 있다. 아,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실물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의심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할 때 제가 김동원 앵커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같이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동한인지 아닌지 한번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동해물과 백조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오답들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동요일 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뒤에 있는 다섯 글자는 아까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약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그런 회사하고 생각해 주시면 뒤에 다섯 글자는 이미 업종이 나와 있고 가운데 한 글자만 여러분들 맞추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숫자입니다. 숫자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나오고 아니었습니까? 아, 진짜요? 숫자 한 글자가 마지막 여기서 앞자리가 바뀌는 순간에 뭔가 무기력증과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오는 걸 걱정하면서 슬프죠. 이 숫자가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마지막 이제 그 아홉이라는 숫자에 딱 매달려 있을 때 관절함, 낭 떨어지기 직전에 그 애절함을 느끼면서 그 손도 이렇게 좀 잡고 계세요. 그렇죠. 이렇게 딱 뒤고 이렇게 있던 그 동화줄과 같은 숫자 하나를 두 번째에 넣으시면 오늘의 일곱 글자의 종목이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동화줄이 거의 끈기랑 말랑 끈기랑 말랑 하는 그런 거잖아요. 떨어지는 기분이에요, 지금은. 이게 끊어지고 이제 굴러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죠. 네. 숫자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름 힌트 드려봤고요. 오늘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는 좀 쉬운 업종, 그리고 친숙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정답 잘 적어주셔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도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볼 문자는 22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힌거 매수세 2만, 매수가 2만 1750원에 비중 5%입니다. 요즘 오름세인 것 같은데 전망 어떨까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는 문자입니다. 오늘 2만 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 반등 흐름 살짝 보여주고 있고요. 핀테크 관련 기업인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오름세라고 판단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판단들을 좀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면 거래량 관점을 아예 지금 무시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빠졌다가 올라온 것 자체가 지지난주에 하락장이 나왔다가 시장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오는 정도지 뭔가 종목의 추세가 바뀌었다고 해서 반등세가 나온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지금 앞에는 거래가 이만큼 많이 됐지만 최근에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을 정도로 오늘도 3만 주 나왔거든요, 거래량이.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래가 없는 가격은 크게 의미를 둘 건 아닙니다. 다른 주식이 아니어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뭔가 어떤 정책 때문에 거래가 싹 말라서 딱 한 건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많이 나왔던 가격이 그 주식이 많이 형성되고 주된 가격이지 거래가 몇 건 안 됐던 가격이 지금 되게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그거는 언제든지 벗어나면서 거래가 많았던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대신에 또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앞에는 또 거래가 많이 이렇게 올라왔었고 거래 많이 뺀 적이 딱 한 번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 정도는 한 번 회복을 시켜주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하락 추세로 갈 것 같은데 뭔가 한 번 정도는 기회주시지만은 그 한 번의 기회가 딱 시청자님의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 딱 그 정도 흐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저는 2만 천 원 넘는 순간부터는 매도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 양 같은 부분을 확인했을 때 좀 상승세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한 2만 천 원 이상부터는 좀 매도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매수가 만 100원의 비중 15%인데요.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시세 좋았죠. 오늘은 살짝 약부하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수액 중이신데 매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종목들은 가격을 정해서 매도 전략을 세우시기보다는 추세를 보고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지금 폴더블폰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많이 사는 모습이고 저도 이번에 스마트 왓츠4를 예약을 했거든요. 예약을 했는데 지금 2주째 못 받고 있습니다. 저와 못 받고 있는 건지 가서 한번 따져야 되는 건지 2주간 오면 보름이 넘었어요. 아직도 사전 예약한 거 안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자면 화는 나지만 또 한편으로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스마트 왓츠 뿐만 아니라 폴더블폰 관련주로 꽤 있지만 분명히 많이 사는 것들은 확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지금처럼 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고 또 지지부진하고 외국인 매도 생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는 섹터들이 더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한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한번 끌려가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심리적으로 많이 밀린다 혹은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15% 비중이 있지 않아요? 그럼 5% 정도는 던져내고 일단 차익신호를 좀 해놓으면 갑자기 마음이 확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5% 정도 줄이고 10%를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는 흐름 보면서 좀 비중 조절해가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요. 다음 문자는 34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울본 매수가 7,700원의 비중 100%입니다. 오늘 조금 상승 나오는데 얼마 정도까지 갈까요? 전망 알려주세요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7,700원의 비중 10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종목이 이제 키네마스터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매각 이슈로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 종목도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전에 봤던 종목을 상담을 들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조금 상승 나오는 것도 사실 크게 지금 의미를 둘 만한 가격들은 아니에요. 올해 중순쯤에 키네마스터 매각에 한입 아니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했지만 결국 부인 뉴스가 뜨면서 좀 많이 빠지고 그 가격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뒤에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거든요. 여기 7월 1일이랑 7월 5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거래가 크게 들어왔는데 그 뒤에는 마땅히 뭔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슈의 지속성이 지금 이제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아지기도 하면서 시장 자체 분위기가 바뀌니까 소외가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오려면 또 키네마스터발 어떤 이슈가 지금 나와야지만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비싸게 산 건 아닙니다. 비싸게 살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 뒤에 대응이 손절 타이밍이 조금 늦은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일단은 손절 타이밍이 7천원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앞에 거래가 좀 많이 나왔고 그 뒤에 거래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등은 한번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비중 100%가 100%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건 어쩌고 싶지 좀 가지고 계시다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7천원 정도라도 올라오면 분할적으로 매도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키네마스터 매각 이슈가 나와야 좀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주셨고요. 그래도 좀 반등 가능성은 보인다고 합니다. 7천원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분할 매도로 전략 대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3318번 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렌탈 매수가 5만 5천 5백 원의 비중 10%입니다. 상장 이후에 딱 한 번 오르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지만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기다리면 원금 회복 정도는 가능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엔 또 IPO 관련 주 최근에 많이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 안 좋은 쪽에 속했죠.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싱글 상장해서 얼마 안 돼서 추세가 안 나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어려운 종목들이 많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이 단기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시죠. 그러다만 부채 비율이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영업하면서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하면서 갚아 나가야 될 10년이고 그게 이제 반역이 된 상태에서 일단 IPO가 진행되고 현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할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산 다음에 단기에 급등하거나 단기에 뭔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샀는데 물렸어요. 물릴 수도 있죠. 그런데 본절을 노리시면서 매매하는 건 제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강연에 USB를 드린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실 연봉 3천 받고 4천 받고 월급만 받고 2, 300만 원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10매 년 공부해가지고 월급 2, 300만 원 받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도 아니고 그거에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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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공부를 안 하시고 원하시는 돈은 몇 천만 원씩 벌기로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닥에 들어오셔가지고 단기 수익은 노리고 싶고 원금은 나는 손해는 안 보고 싶고 이러면 그런 장사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매, 본절을 노리면 본절을 잃지 않겠다, 손절하지 않겠다라는 매매는 일단 근건적이지 않다. 손절도 하실 수 있어야지 다른 데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 안 보시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내려온 자리 한 4만 8천 원 정도 구간에서는 지지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부담 모습이거든요. 이 때문에 일단 손절가만 좀 잡고 가세요. 올라가면 또 어떻게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단기 한 4만 8천 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얘기가 깨지면 정리한다, 손절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절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도 잘 해야 할 수 있다는 점 조언을 주셨고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부진한 흐름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4만 8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이렇게 롯데렌탈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동으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일단 매수과는 저희 항상 시조가 잡아오죠. 9만 3천 8백원, 9천 3백 80원이고 목표가 1만 5백원, 소절가 8천 5백원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고 급등했다가 급등을 한 번 준 자리 이후에 조정을 주고 횡보했다가 요즘은 횡보했다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횡보했다가 한 번 밀었다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짧게만 잡아도 한 1만 5백원까지는 먹을 자리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중 종목에 넣고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동구바이오 제약이었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전망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많은 분들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 문자 들어와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1등하고 싶다는 분이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6395번님 동구바이오 제약 오늘도 1등해서 박수 받아야지 이렇게 결혼한 의지가 담긴 역시 오늘도 1등을 차지해 주셨습니다. 또 박수 보내드려야 되나요? 역시 박수라는 게 여러분들 그 맛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니까 또 보내고 싶으신 거죠. 그럼요. 박수 맛이 옛날에 박명수 씨가 말씀하셨잖아요. 무대 위에서 박수의 맛을 알게 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내일도 1등 문자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구바과수원길 정말 많은 문자가 들어왔는데 한번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341번님이 동구바과수원길 2254번님이 동구바과수원길 그리고 7796번님이 동구바과수원길 5981번님도 동구바과수원길 해주셨고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퀴즈하시길래 참가한다라는 또 오늘 첫 번째로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인 것 같은데 이제 내일도 저희 매일매일 퀴즈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재밌게 또 주식하시면서 저희 방송 참여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 위에 문자가 인상깊네요. 뭔데요? 연구바이오 제약이라고 하려다가 많았다고 하시는데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하자마다 어려우실 거예요. 요즘 장도 어렵고 오늘도 장이 좀 빠지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1조 사더니 오늘도 빠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심리를 잘 테스트를 차분하게 해야 될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좀 자주 드린 말씀인데 최근에 기준금리 올라가고 대출 규정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지금 제 주변에서 지금 계속 돈이 쪼여오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싶고 이 종목 올라갈 종목인데 당장 이제 그런 압박들이 들어오니까 내던져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데 주식은 올라가주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은 급하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만 올라와도 내던지기 쉽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좀 어려울 때일수록 재밌는 방송 보면서 또 웃으면서 주식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또 이 구조대회 요청해주신 분들 문자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7022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한 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좀 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흥이 없는 김상은 전문가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통구리당당당당당. 바유제약입니다. 아, 네. 진짜 재밌게 읽는다. 그렇죠? 저렇게까지 소울리스라고 하죠. 지금까지 흥이 없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 이렇게 읽어드려서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재밌는 문자들 또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또 오늘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 정보들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많이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왕센터 이수민입니다.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던 우리 시장 10시 정도를 기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 지금 장 초반의 약세 속에 계속해서 저점을 만들어내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0.8% 내림세 보여주면서 5거래일만의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3,200선 이탈하면서 3,181포인트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4천억 원이 넘는 물량 계속해서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동반 매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6천억 원이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지만 지수 계속해서 끌어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조금 약한 흐름이 보이면서 하락 전환이긴 했지만 다시 또 올려 세우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그림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0.13% 강세 속에 1,047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상승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개인의 매수세가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점과 함께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은 줄어들었다는 점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 1,200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HLB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8일부터 세계 폐암학회에서 암학회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리보세라님의 임상 결과가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초록에 따르면 높은 안정성과 효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되어 있는데요. 오늘 7% 급등세 보여주면서 어제 시총 3위로 뛰어올랐는데 다시 2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만 4,800원의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 HK인호연이 10%의 강세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화이자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우리바이오가 2.18%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점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속도전이 붙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원자력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미국이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시험장치를 공급을 했던 일진파워가 지금 29.5%까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12,8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안전한 수송과 저장을 또 담당하고 있는 BHI가 7%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전기전과 한신기계까지도 10%가 넘는 급등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가진 지분 2.9%를 지금 블록딜 처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파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정사업본부에 예상되는 차익은 1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6.87% 내림세 기록하면서 시총 11위 기록을 하고 있고요. 8만 2,7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학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찬지 주들의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배터리 셋업체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113만 원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오늘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4%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LG화학 어제 굉장히 낙폭이 컸는데 오늘도 1% 이상 하락하면서 70만 원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찬지 주들의 앞으로 전망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